광주에서는 교회에 이어 성인오락실의 N차 감염이 잇따르면서 새로운 감염고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광주에서는 최근 성인오락실 4곳에서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 성인오락실 156곳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. 또 지난달부터 성인오락실을 방문한 시민과 업주, 종사자 등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. 성인오락실의 경우에는 대부분 오락기기가 밀집되어 있는 구조로 게임칩 교환 과정에서 종업원과 손님 간의 접촉이 빈번한데다 또 한 곳의 업소만이 아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게임하는 특성상 집단 감염은 당연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